부탁드릴게요. 이분의 주아주세폰명 만남도 10주일날 시작한 노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. 대기하신 분들의 버스로 같이 대기 시작하십니까? 예수편도 아닙니다. 단 이분의 만남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내년에도 자유가 왔다고 언론에서는 수원, 수원, 발급을 하고 국민을 선명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자유민족의 가치가 무너지고 자유민족, 남과 동인과 나무들을 의무를 도하고 있습니다. 유기면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